저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딸이 있는데 저희 딸 이번에 재롱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형들도 하나씩 응원하는 거 좀 보내주자고 해가지고 저희 딸한테 보낼 건데 혹시 저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만 이렇게 좀 찍어주시면 괜찮으세요 출발! 지영아! 아빠야! 우리 지영이 꼭 재롱잔치 1등 해가지고 아빠 과자 사줘 알겠지? 우리 지영아 사랑하고 아빠도 응원해! 지영아 사랑해! 지영아 사랑한다! 지영아 사랑해! 지영아 사랑해! 지영아 사랑해! 저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딸 재롱잔치에 보낼 거예요 우리 딸 이번에 이제 다섯 달이 됐거든요 귀엽다 네? 귀엽게 보여줘요 너무 귀여워 우리 딸이 우리 딸 아빠 응원할게 우리 딸? 우리 딸 힘내고 파이팅! 진영아 사랑해! 體가 나, 사랑해!! 내 찾아요 tight 우리 딸해서 사랑해! 우리 딸 aboard! 우리 딸! 우리 딸! 내 셈 아이 Acho문게 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